쿠키마켓 쿠키마켓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쿠키마켓의 광고에요 불닭볶음면이랑 쿠키마켓의 납작막창을 준비해봤어요 이거는 광고 아니고 이거는 제가 산 만두들이에요 피클 같이 오는 소스 그리고 이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잖아요 또 머리 잘랐어요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가지고 여기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화로 준비했거든요 이것도 선물 받은건데 일단은 밑에는 조금 설익었어요 위에꺼 먼저 먹고 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막창에는 소주가 빠지면 안되죠 제발 제발 성공 계란 노른자 뿌려줄게요 계란 노른자 근데 요즘 너무 작아 맛있게 먹어볼게요 야구 설레 근데 그 신메뉴 4가지 불닭크 먹고싶었는데 저희 동네 안팔아요 도통 다이스크림 다이스크림 몇봉 안 매워 쿠킹 막창 맛있다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런 답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고 참고로 쿠킹맞게 돼서 편하게 솔직하게 부탁드렸는데 맛있어요 그런 누린 답례 그런 것도 없어 새우만두 근데 원래 대창 막창 이런 거 굽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납작해가지고 구독, 좋아요, 알림, 설정, 구독, 좋아요, 알림, 설정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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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어요 하나 둘 셋 양파 잠깐만 양파 타고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어떡해 어떡해 아 타 타 잠깐만 어떡해 쿠키마켓 막창 맛있어요 물 넣었어 고춧가루 투하 부하 고춧가루밍 고춧가루 고춧가루 질기 가위맛 고추 소주 고추 맛있어 다 익었어요 이거 자연히 다 익었어요 매콤한 맛 정말 맛있어서 매콤한 맛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나는 매콤한 맛 그리고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 매콤한 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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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타킨 매콤한 맛 다emin 으음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엉 후추 비빔밥